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최강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다양한 효능과 효과로 알려져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먼저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에 유해한 자유라디칼을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K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 섭취는 기억력 향상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블루베리에 포함된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블루베리는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며 소화기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블루베리는 체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다목적 과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식품이 그렇듯 바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바당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에 한 컵 정도의 섭취가 적당합니다. 바다 섭취 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를 수 있으며 민감한 사람에게 위장이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블루베리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는 아침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블루베리 한 컵, 바나나 반 개, 요거트 반 컵, 꿀 한 큰술, 그리고 얼음 몇 조각입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만든 스무디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고 포만감도 느껴져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다른 블루베리 요리로는 블루베리 샐러드가 있습니다. 채소 샐러드를 준비한 후 신선한 블루베리를 첨가하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추가하면 맛있고 건강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이 샐러드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다만 항상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